조제프 맥카시. 1908년 11월 14일에서 1957년 5월 2일. 미국의 정치가.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냈고 상원의 비미활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레드퍼지에 나서 반공선풍을 일으켰다. 위스콘신주 그랜드시트 출생. 위스콘신주 마켓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 순회 판사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해병대원으로 종군하였다. 1946년 위스콘신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되었고 1952년 재선되었다. 1950년 2월 상원의 비미활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레드퍼지에 나서 반공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반발을 일으켰고 1954년 12월 상원의 비난결의에 의하여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제3차 세계를 일으켰다. 제3차 세계를 일으켰다. 제4차 세계를 일으켰다. 제4차 세계를 Titanic행으로서 레드퍼지에 오신 것을 prim Pier teenage 시점에 맞춰라. 제4차 세계를 일으켰다.